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자신의 매력을 알고 제대로 뽐내는 능력이 최고인 요즘.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센스면 센스. 그 모든 게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 대한민국은 완전 권혁수 갬성에 푹 빠져있죠. 배우 권혁수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귀염들기 혁수 인사드려요. 아니 근데 본업이 배우세요? 어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방송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왜냐면 다 하니까. 네 다 하니까.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네 했더니. 이게 제가 사실 이 찐 개그맨들 앞에서 개그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왜냐면 저는 진짜 제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전 몰랐어요. 이렇게 개그맨 동생들이. 스스로? 직접 다 대사를 짜는지 진짜 몰랐어요. 서준맘도 대본 있는 줄 알아요. 대본이 아예 없었거든요. 혼자 짠 거잖아요. 네 혼자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짜준 대로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소름 끼치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짜준 대로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짜주지 않으면은 그 정도로 안 나올 수도 있을 법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다 엮어주신 거 그냥 입기만 한 거예요. 옷을 잘 입혀주셨네 알고 보니까. 아니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네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2430님께서. 까악 기다렸어요. 지인 단톡방에 권혁순씨 나온다고 자랑했어요. 애들아 듣고 있니? 그 지인 단톡방 반응이 궁금하니까요. 빨리 그 뒤에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육지연님 권혁순님도 텐션 보통 아니신데 후배의 텐션 어떠십니까? 라고. 제가 감히 앞에서 비빌 그 끝도 안 되죠.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딱 들어오면서 여기 핑크 배경에 춤추고 있는 모습이 못 이겨 못 이겨. 이거 같이 노래방 가면 다음날 다리 후들거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목이 다 쉴 정도로 놀 수 있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한번 놀아요. 날 잡아요. 술 좋아하세요? 땡코 있잖아요. 네. 땡코. 거기 한번 가요. 거기 팥빙수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또 라면 계속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계절에 가야 돼요. 그리고 라면 때문에 저녁 늦게 가요. 거기 라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우리처럼 얼굴 알아보면 라면을 가끔 서비스로 나갈 때 한 봉다리씩 주거든요. 그런 재미도. 좋습니다. 아니 또 SNL의 주역이자 영화, 드라마 그리고 예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저희가 1월에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잊지 않고 나와주셔서 저희는 사실 너무 이 정도면 나오기 싫은가 보다 하고 잊었네. 1월에 연락 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때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인사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줄이 긴 맛집은 아닌데 어쩌서 그렇게 됐죠. 아마 그때 제가 SNL 바로 들어갈 때고 그래가지고. 변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이 코너는요. 사실 의사, 변호사, 스타일리스트, 댄서 등등등 진짜 다양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1타 강사 코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1타 강사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뭐 생활 버닝 1타 강사인가? 아까 라면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진짜 사실 저도 1타 강사로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뭐가 있지? 오늘은 원래 성대모사도 너무 잘하시고. 네네네. 끼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연기도 잘하시고. 그건 제가 못 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하나만 진짜.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권영수님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런 모든 거를 담고 있는 매력 어필 전문가로 나오셨습니다. 매력 어필. 장기자랑, 회식, 노래방, 워크샵, 환갑잔치, 돌잔치, 결혼식 등등등. 그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세요? 저는 의자를 놓지 않아요. 제 의자를. 저는 웬만하면 스탠딩으로. 환갑자 칠순 잔치도 스탠딩 파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도 행사를 진짜 많이 다니지만. 네네. 이 뿜어져 나오는 비주얼과 그 느낌이 굉장히 호감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호감인가 봐. 어떻게. 호감들이 이런 거 잘한다? 남 심지어 이런 파티에 초대 안 받아도 가요. 어? 이건 너무 비호감 아니에요? 네. 초대 안 받아도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권혁씨 불렀어? 너 안 불렀어? 아니 누가 봐도 부른 사람처럼. 아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그러면 당사자도 어 혁사야 와줘서 고맙다. 아무런 짠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은데. 미리 온 사연을 보여드렸더니. 네네네네.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한 번. 아 저는 MBTI 검사를 이제 질문제 전문가용으로 두 번 해봤는데. 네. 두 번 다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소름끼치게 똑같이 나온 게 E가 100점 나오고 I가 0점 나오더라고요. E가 100점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100점일 것도 맞는 게 뭐냐면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보통 잔잔한 인사부터 시작하는데 아!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자마자. 호흡이 올라가 있죠. 네. 그리고 방금도 들어올 때. 줄여야 되는데. 들어오실 때 처음이었어요. 핑크핑크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호영오빠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호영오빠 다음으로 핑크핑크 어우 밝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인사부터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잔잔하게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전 너무 좋아요. 이런 극이.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전체 풀버전. MBTI요? MBTI. E, N, T, J입니다. 아! 또 T예요? 네. 근데 J까지? 완벽한데 냉철함과 밝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뭐 다 있나 봐요. 저한테. 약간 이것만 봤을 때는 약간 또라. 여기까지? 네. 네. 어쨌든 미리 온 사연을 딱 봤는데 제가 공감한 제가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생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해결은 해드리고 싶은데 될진 잘 모르겠어요. 역지사지가 오늘 안에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내가 해결을 해주고 그거 조언을 해줄 텐데. 한 번쯤 고민해봤어야 내가 그 고민에 대한 어떤 해결도 생각해보면 즉한데.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짝재기분들 이런 분에게 그래도 나는 고민 상담 해달라 궁금하다. 아니면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극아이들이 생각하는 극이의 마음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풀어줘도 될 것 같고. 네. 어디에 문자를 보내냐면요. 이미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만. 권혁순님에게 궁금한 질문. 물론 자기 매력 어필 방법과 관련된 사연 많이 많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자신감이 늘 부족합니다. 저도 인싸가 되고 싶어요. 아 이런 분 들어오세요. 이런 분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이번에 입사한 막내입니다. 회식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 6천 곡 있거든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6천 곡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네. 고릴라로 쫙 갈아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우리 김점래님께서 어 하나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곧 신랑 칠순잔치 하는데 제가 따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주고 싶더라고요. 배워야 돼.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면 좋을까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당장 뭐 하나 해결할까요? 아니 근데 방금 다른 분이 왔다 가셨나요? 왜요 왜요 왜요? 목소리 진짜 너무 잘 내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 우리 점리 어머니 제가 뵌 거 같아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어요. 방금 나무니 선생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아니 이런 이벤트 하나 하나 해결해주세요. 이런 어머님들. 제일 좋은 이벤트는 어머님의 변신이 아닐까요? 어? 예. 진부하게 앉아계시지 말고 뭔가 화려한 한복이나 약간 항 날아가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약간 랜시랭님이 어깨에 달고 나왔던 고양이처럼. 예예. 새롭게 준비하셔가지고 노래 하나 탁 멋지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어? 너무 괜찮아. 사진에도 이게 남는 게 사진이라고. 그럼요 그럼요. 사진 찍어도 그날이 기억날 수 있는 그 의상 같은 거. 맞습니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대여 한복 제일 화려한 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그런 거 하나 입고. 약간 은방울점의 톤으로 노래 하나. 엄마들 노래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여기서 어머니 노래들이 다 똑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아모르 파티 같은 건 그러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그런 거. 예. 안무 조금 연습하셔가지고. 예. 큰부치 하나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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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작두. 아니. 큰부치 하나 드시고 어머님이. 아니 어머님 갑자기 여기 하칸에 매달리고. 그래야 기억이 남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파티 느낌이고. 아 그날 아 우리 와이프가 좀 음 뭐가 좀 화려했었지 뭐 이런 기억이 남는. 어? 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파티는 무조건 화려하게 입고 가야 돼요. 가장. 질문을 저희가 바로바로 한번 해결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바로 볼게요. 네. 네. 4839님께서요.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 커플과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길에 DJ를 제가 맡기로 했는데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전 6천 곡. 공여수님. 일단은 토요일 출발이면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코스네요. 그렇죠. 예. 서정아이 씨 지나가셔야 되고. 일단은 처음에는 신곡 위주로 간단하게 사뿐하게 하고 사연 있는 노래. 약간 동시대 겹치는 노래. 나 이 노래 한참 들을 때 나 도서관에서 있었거든 이러면서 옛날 얘기 약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생각났다. 이거 어때요? 지금 우리 여행 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행을 떠나야 부터 신나게 듣고 시작할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분 내고 중간에 시스타 잠깐 들려야죠. 여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쉐이키 쉐이키 푸미 이렇게 약간 옆에서 살짝 귀엽게 좀 율동하다가 옛날 노래야. 복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복고 노래를 들으세요. 거기서 옛날 노래 좀 풀어주고. 원더걸스 이런 노래 복고 노래 많잖아요. 그렇죠.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사실은 저는 학생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원더걸스 제가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내가 학교 다닐 때 부반장 해가지고 정신 없을 때 약간 요래를 들으면서 약간 요랬다 힘들 때 공부하다가 지치면 요런 노래 들었어. 약간 요러면서 옛날 노래 풀어가는 거죠. 중간에. 너무 괜찮다. 그럼 신청곡 받고. 또 자기는 이때 뭐 좋아했어. 딱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때 조성모 노래. 아시나요 얼마나 사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손을 살짝 잡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 흔들어지고. 손 흔들어지고. 중간중간. 위험하지 않게. 괜찮다. 그렇습니다. 너무 괜찮다. 사연과 함께하는 음악 선곡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진한 사연 안 돼요. 간단한 것만 하세요. 네. 서영준님께서 저희 팀장님이 회식만 하면 노래방을 가세요. 제 입사 동기는 90년대 노래를 좋아해서 팀장님 취향을 딱 저격한 겁니다. 이번엔 신성우의 서시를 불렀는데 팀장님께서 허드리는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하나 센스가 있어 역시. 이런 식으로 회식 후에도 엄청 챙기더라고요. 네네네. 노래방에서 부르면 팀장님이 좋아할 만한 노래 몇 개만 추천해 주세요. 일단 팀장님 나이가 제 위로 보입니다. 네. 서시. 늦은 7쪽이나 빠른 8쪽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서시를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뭔가 잔잔한 노래. 노래 실력이 되는 거야. 서영준님이 약간 자기 자랑 포함되어 있어. 노래가 좀 되는 거야. 그때 노래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개인기 되게 잘하시는 김경호 씨 노래 듣고. 아 그렇죠. 김경호 형 노래도 있고. 좀 신나는 뭔가. 제가 사실 이 나이 때가 아니어서. 뭔가 임재범님 노래 있잖아요. 어찌하아.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이런 노래 있어요. 이게 분위기 딱 좋아지고. 다 같이 너무 이렇게. 미들 템포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템포 있으면 약간 일어나실 분 일어나시고. 필리 받은 분. 지르실 분 지르시고. 그렇죠.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야. 서시에서 이 밤이 지나면 이렇게 부르면서 스탠딩 파티로 이끌어내는 거죠. 와 임재범 씨. 난 어쩔 수 없나 봐. 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노래방에 의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보통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노래에 일어나서 부를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부른다까지 나오고. 계속 뭐만 하면 일어나서 불러라. 일어나서 뛰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앉아있으면 살쪄요. 웬만히 일어나서 움직입시다. 좋습니다. 우리 4565님께서. 저는 다음 달에 회사 전체 워크샵을 갑니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 가고 싶다. 나 가고 싶다. 어딘지 딱 얘기해. 아 어디 여기 왜 가요. 날짜랑 딱 얘기해 주세요. 회사 워크샵을 왜 가요. 그러나 오시면 다 이럴 것 같은데. 어 권혁신님 오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사로운 느낌으로. 우리 팀은 남자만 5명이고요. 근데 다른 팀은 다 생머리 가발 쓰고 뉴 진스 어텐션 이걸 춘대요. 그 팀 잘한다. 여기 맞춰서 반응 좋을 만한 장기자랑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일단 다른 거 모르겠고 다른 팀 어텐션 팀으로 저 들어가서 놀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어텐션 왜 들어가요. 주소랑 자세히 남겨주시고. 어텐션. 이 김에 외워야 돼. 이분이 지금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라요.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지. 너무 놀라운 느낌이라 죄송합니다. 일하는 중이었네요 제가. 뉴 진스 어텐션을 이길 만한. 이게 제가 어 그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못 듣겠는데. 맞땡땡이라 그래가지고 맞대응. 맞대응으로 가세요. 뉴 진스 신곡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 뭐 하우스윗이나. 오히려. 스파네츄럴처럼. 지금 나온 이 신곡을 하면은. 그렇죠. 더 세련돼 보이죠. 물론 다 세련된 노래고 다 신곡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버블 버블 버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생머리를 다섯 명이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느님 지금 단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를 줘서. 단발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단발 가발을 약간 적셨다가 쓰세요. 아니면 기름을. 젖히면 금방 마르니까. 맞아요. 기름을 살짝 발라가지고.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다. 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로 해서 가서. 약간 걸스 힙합 그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 너무 좋잖아요 사실. 배 딱 무조건 배꼽티 입고. 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배꼽티 입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이쁜 사람이 아니라. 그럼요.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 와 계속해서 이런 질문 고민들 보내주시면. 4부에서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광고 짧게 들어.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아니 짧게 듣는다면서요 광고. 지금 속타.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제작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 났어요. 네네. 광고 짧게 든다 그래가지고.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막 떠들고 있었잖아요 우리.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회가 켜진 줄 알고 떠든 줄 알았는데. 떠들다 목 쉴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 짝짝이 분들이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0님. 요즘 밸런스 게임 중에 10분 장기 자랑하기. 친한 친구 1년 안 만나기가 있는데. 두 분은 10분 장기 자랑이 왜 힘든지도 모르시게. 그게 왜 힘든지. 왜 그게 벌칙이죠? 아니 이게 이 성향들은요. 10분 장기 자랑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이걸 선택하지. 10분이 뭐야. 10분만 하는 게 어렵지. 무슨 소리야. 저 같은 내향인은 10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뉴젠스 3곡 추면 10분이에요. 중간에 멘트 섞으시면 10분 넘어갑니다. 저희 멘트 없이. 아니 우리는 멘트 없이 못하잖아 또. 못하지. 그리고 10분 동안 이 3곡을 어떻게 재밌는 부분만 섞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난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너 누구 할 거야. 너 누구 할 거. 나는 그냥. 혜린이. 나 하니. 나 민지. 민지. 오케이 오케이 민지. 민지 오케이. 머리 기장 맞다. 나 그럼 중간에 개인 댄스 한 30초 해도 되나? 이렇게 개인 분량까지 저희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야 여기서 네가 치고 나가. 이런 거 결정하느라고 10분. 지금 저희 바쁩니다. 네 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아무튼 저희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실수하신 것 같고요. 네 넘어갈게요. 9058님께서 혁수영 저는 여자가 16 남자가 4명인 회사인데요. 아 여자가 16명 남자가 4명인 회사인데요. 네 고민하실 게 없으신데요. 뭘 고민하시지? 아까 남자 5명 팀 가실래요 그러면? 어 조금 말 수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여성 직원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뭔가 두근두근. 뭐야 이거 자랑이잖아. 나 진짜 짜증난다 오늘. 자랑이잖아. 아니 보통 이 정도까지 자랑 안 하거든요. 짝짝이 분들께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오늘 혁수님 오셨다고 지금 다들 왜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지? 약간 부럽게 만들고 싶나? 아니 근데 두근두근 되게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어? 네? 두근두근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혼자 두근대세요. 어 플러팅을 하라는 말인가요? 아 플러팅이 아니라. 네. 뭐 어떤 질문을 하시길래 두근두근 걸까요? 아 지금 이해를 아예 안 하려고 하세요. 뭐냐면. 네. 극내양인이어가지고 여자들이 질문을 그냥. 예를 들어서 혹시 혁수씨 이거 자료 준비하셨어요? 이런 것만 물어봐도. 완전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드려 있다 드려요. 어떡할래요. 혁수씨 혹시 오늘 커피 안 타오셨네요? 네? 아니 같이 마시려고 안 타온 건데요? 이렇게 그냥 막 훅훅 들어가야지. 대화가 되지. 여기서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두근두근되면. 네. 말을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나한테 플러팅 한 것 같은데. 뭐야 떨렸잖아. 아니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말을 내야지. 심장으로 두근두근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오. 와. 이분께서는 성격을 아예 갈아엎으셔야 될 것 같다. 근데 9958님 티나겠다 근데. 맞죠. 쓱맥인 거 티나겠다. 근데 이런 거 잘 숨기면서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대답만 네 라고 해도 사실 떨림이 티가 안 날 텐데. 그렇죠. 아 네 네 네. 약간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네도 지금 한 네 번 정도. 그니까. 아 이거 전화 연결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전화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연 김수미님께서 곧 시아버님 생신이신데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본인이 맡으셨다는 것 자체가 놀았네 놀았어. 놀 줄 알아. 노래방에서 마이크 뭔지 알죠. 잡아본 적 있네. 노래방 진행자네. 근데 여기서 시아버님 생신 앞이니까 시아버님 앞이니까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던 시절처럼은 못할 거야 아마. 맞아 맞아 시아버지인데. 그때는 막 욕하고 했을 거야. 야 씨 누구야. 이 끼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맞아 맞아. 선 넘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약간 한 우리 컨셉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 말투로 하시면 실수를 좀 덜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컨셉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말꼴을 올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의 성대모사를 좀 따와서 하면은 조금 그렇게 뭔가 말을 좀 편하게 갑작스럽게 친구들한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언행을 해도? 언행. 나쁜 언행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쁜 언행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서준맘이 그거였거든요. 아무 말이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 평소에 아유 네 되게 못생길래. 얘 너 머리 까치집이니 뭐니 이런 얘기 원래 평소에 못해요. 네. 서준맘이니까 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가면을 하나 쓰면 좀 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괜히 호박고구마 가발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가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김경호 가발 나무리 선생님 가발 항상 들고 다닙니다. 와 역시. 저도 가면이 필요하거든요. 1199님께서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서 노래방 가면 어쩔 수 없이 불러야 할 때 분위기 안 망치고 잘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 혹시 있나요? 듀엣으로요. 이럴 때는 오히려 발라드 부르지 마시고 댄스 부르세요. 차라리 댄스를 하세요. 그러면 다 같이 자 자 자 자 이러면서 노래를 조금 떼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들이 같이 불러줘. 예를 들면은 갑자기 갑자기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나 낄 데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탁췌 지금 바로 전화 탁췌 지금 바로 내가 춤 시킨 거 아닌데 춤 췄잖아요. 저 시킨 거 아니었어요 방금? 그러면은 다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좀 떼울 수가 있습니다. 오빠 강렬 스타일 오빠 강렬 스타일 화음까지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되네요. 이건 노래 못하는 사람도 낑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노래 못한 게 돼요. 못 노는 애가 되고? 네네네. 그렇죠. 일단은 신나는 곡으로 가야 됩니다. 네. 부부 동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둘이 손잡고 너무 그런 이렇게 좀 뭔가 발라드 이런 걸 좀 기피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근데 부부 동반 모임에 뛰어지면은 약간 재밌는 그 내 귀에 캔디 같은 것도 어 그렇죠. 여보 여기서 안 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시키는 거예요? 마이크를 그냥 조종하는 거죠. 이런 게 웃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 동반이면은 노래방 점수 내기를 하세요. 이럴 때 무조건 고음 노래로 가야 돼요. 댄스 고음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지를 때만 질러주세요. 예전에 노래방 때 이런 얘기 점수 잘 나오려면은 목소리 제일 커야지 이기는 거야. 맞아요. 어 재밌네요. 자 2044님께서 아내와 싸우고 각방을 쓰고 있는데 합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급해요. 라고 하세요. 와 이거는 제가 결혼을 안 해봐갖고 일단 결혼을 해보고 나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죠. 가족인데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엄마나 뭐 형이나 그렇죠? 여동생 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 이게 요런데 제가 좀 약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44님은 지금 남편분이신데 사연자분은 아내와 합방하고 싶은 거잖아요. 화해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분위기 있게 그냥 살짝 벗고 아이고 있잖아요. 살짝 야하게 지금 살짝 벗고라고 하셨죠? 네. 2044님이 벗었는데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반응이 그건 2044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판단해 주시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는 꼭 막 엄마랑 엄마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고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옆에 스르륵 웃는 거야. 아무 그냥 말도 없이 이질감 없이 이질감 없이 언제 싸웠냐는 듯 그런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356님께서 저는 약간 귀여운 얼굴인데요. 남자분이신가? 그와는 반대로 매혹적인 스타일을 동경해요. 연기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제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귀여운 얼굴인 게 어디야.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바꾸려고 하세요? 뭐가 좀 뭐 안티가 있나요? 친구들 중에 귀여운 얼굴 안티? 본인이 그냥 매혹적이고 약간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혹적인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동경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동경하시고 귀여운 얼굴로 사세요. 귀여운 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 저처럼요. 막 이러고 이 성향등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내양인이 괜히 막 외양인처럼 해보이겠다고 뭔가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민망하잖아요. 갑자기 가죽 체키를 입고 나와가지고 야 뭐하냐 어색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죄송한데 그 옷은 안 맞으세요. 벗어주세요. 안 팔게요. 들으셨죠? 넘어갈게요. 네. 구상 구애님께서 외양인들은요. 그런 플라틴 같은 멘트를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건가요? 제가 관심 있는 핵인쌀 대리님이 맨날 어? 오늘 그 옷 상큼한데요. 어허 앞머리 자르니까 더 예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 이게 뭐냐면은 어 이분이 화가 나셨대요. 지금 오해 살만한 멘트 아까 혁수 씨도 막 하시던데 네. 아까 저한테도 제가 커피 타오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마시려고 안 탔는데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은 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막 뱉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막 뱉지만 분위기를 읽어요. 네. 근데 잠깐만 요건 좀 거슬려요. 앞머리 자르니까 더 예쁜 애는 요거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핵인싸 대리님. 요거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핵인싸에냐는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앞머리 자르니까 더 예쁘네. 아 요거는 좀 관심 있다. 요거는 좀 그린라이트다. 근데 만약에 대리님이 모든 여자에게 아 근데 본인이 관심 있는 핵인싸 대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약간 조금 왜냐면 관심 있는 게 티가 났으면은 대리님이 플러팅을 하는 걸 수도 있어. 너나 좋아하지.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앞머리 자르고 뭐하고 잘 모르잖아요.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막 뭐 자기야 나 어디가 바뀌었어 라고 물어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두고 전후를 비교해도 못 찾는데 뭔지 알죠. 틀린 그림 찾기라도 못해요 남자들은. 그래도 못하죠. 여자들은 눈썹 정리했는데 남자친구가 못 알아봐줘. 자기 오늘 진짜 두 달 가잖아. 두 달 가잖아. 그때 못 알아봤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 나한테 관심 없지. 알아본 거 자체가 관심 있다. 관심 있어 이거. 그 옷은 상큼할 수 있지. 그 옷은 상큼할 수 있는데 앞머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거 좀 관심 있는 것 같다. 네. 관심을 저 표출해 주세요. 앞머리 짜는 거 어떻게 안 샀어요. 이렇게 본인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바람 이렇게 불면 앞머리 막 아! 한번더 내려지고 앞머리 날라간다. 어 설레 설레 전하영님께서 혁순님 제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이건 이래서 맛없고 저건 저래서 맛없다고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나도 불평불만이에요. 밥맛 떨어지게 하는 제 친구한테 뭐라고 데리고 하면 좋을까요? 너가 맛있는 집 가. 오 단호할 때도 너 가본 데서 맛있는 집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너가 여기 오자에서 왔는데 되게 맛없잖아. 너 입 자체가 맛이 없나 보다. 왜? 입에 뭐 맛없는 모터 같은 거 달려있나 보다. 아니야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니 여기 너는 맛없지 않아 여기? 근데 이게 밥맛 없다고 단도의 집 쪽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밥맛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먹을 때는 우리 그러지 말자. 난 너무 맛있거든 행복하거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진짜 애 둘러서 잘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괜히 산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사실 같이 밥을 자주 먹을 거면 맞아 이게 밥 안 들어가거든요. 옆에서 계속 이러면 아유 반찬이 뭐 이러네 저러네 어 그렇죠. 밥을 한두 번 먹을 사이면은 그냥 아유 이런 애구나 넘기면 되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남의 말을 아예 안 들으는 편이어가지고 밥 먹을 때 안 들려요? 아유 안 들려요. 그냥 이런 음식 씹는 소리만 들려요. 이런 걸 이제 포 박고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음식 씹는 그 돼새김지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ASMR로 듣는 척만 반응만 해요. 응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그냥 일단 먹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맛없다고 해도 그냥 응 하면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음식을 타박하는 걸 타박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저처럼 그냥 응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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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맛없어서 어떡하냐 그럼 내가 먹을게? 어 고마워 땡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상화 님께서 네 9월에 딸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제 편지 낭독시간이 있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떤 내용을 써서 읽어야 될지 걱정되네요. 34살 딸이라 시원섭섭한 부모의 심정을 잘 담고 싶은데 혁스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빨리 써서 연습 들어가라네요. 라고 근데 아버님이 한석규님이시구나. 어떤 내용을 써서 읽어야 될지 궁금해요. 아니 성대모사 하실 때마다 표정이랑 얼굴 입모양이 다 변해요. 너무 신기하다. 자아가 몇 개야. 아 일단은요. 그 아버님 말씀하실 때 아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요. 아 진지한 얘기는 그 두 사람한테 따로 해주시고요. 아 요즘 아버님들 중에서 그 센스 있고 재밌게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런 분들한테 좀 그 원고 받으셔가지고요. 그거 예쁘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읽으실 때 너무 편지만 읽으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관객의 어떤 반응도 살피고 이렇게 관객한테 말하듯이 여러 사람한테 말하듯이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I believe 이 노래 나오고 제 딸은요. 막 이런 거에도 웃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아 좋다 좋다 좋다. 그 아이들 좋다. 엄청 길어질수록 이게 루즈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결하되 좀 앞부분에는 재밌다 앞부분에는 진지하되 뒷부분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은요. 항상 제 품에만 있어가지고 잘 먹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뒷부분에. 뭐 예를 들어. 좀 위트 있는 멘트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보통 요즘에 결혼식이 축제잖아요 사실.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위기로 이렇게 편지를 쓰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제가 뭐 너무 예쁘게 키운 딸입니다. 그래서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뒷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도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해해 줄게. 약간 이렇게. 뭐 재밌는데요. 드디어 내 딸 데려가줘서 고맙네. 골칫덩어리였는데 이런 거. 아니면 저처럼 이제 한석기 버전을 준비하셔도 되고 제 딸은요. 할 수만 있다며. 아유 어렸을 때 그 김치를요. 제가 빨아서 키웠어요. 이제 안 빨아줘도 되는데 이제 제 곁을 떠나네요. 어 너무 잘한다. 이런 끼만 있으면은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이 빵빵 터뜨렸죠.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잘하신다. 자 우리 신은주님께서 사위가 말도 없고 내성적인 데다가 친구도 없이 딸하고만 항상 붙어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스러운데 아니 이런 성격 어떻게 밝을 수가 있을까요? 혁순님처럼 대인관계 200점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친구가 없진 않을 거고 아 이게 와이프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라. 제 사위가요. 외양적이었어. 딸하고 안 놀고 밖에서 친구들이 말 맨날 놀아요. 아이고 그거보다 낫지. 아이고 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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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딸이랑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이거는 자랑으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우리 청취자 인증샷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많아. 선물도 많아. 근데 하필 또 오늘 우리 혁수씨 나오는 날이라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생생내야지. 내가 생생내야지. 소개 우리 한번 대표로 두 분만 소개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나머지 13분은요. 선고표를 확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벤트 내일도 합니다. 네 8565님 버스기사입니다. 241 어? 우리 집 앞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더운데 아이스크림이 탐나서 보내봅니다. 손님들께 홍보하려고 열심히 틀고 다닙니다. 라고 아 또 너무 감사드리죠. 네 진짜 오늘 같은 날 오셔가지고 주파수 고정 네 해주시고 241번 우리 집 앞에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안전운전 화이팅하세요. 0755님께서 지금 비오는 포도밭에서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포도 관리하고 있는데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아 오늘 좀 시끄러웠을 텐데 포도도 저희 목소리 들으면요. 더 탱글탱글해질 거예요. 하이톤 들어야 돼요. 대신 낚시하시는 분들은 들면 아 들으면 안 돼요. 고기가 도망간대요. 고기 도망가 고기 도망가. 아무튼 이분들 포함해서 15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솔직히 또 나와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질문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 질문도 해결해야 되고 저는 우리 세미 씨하고 꽁트도 꽁트대결해야죠. 네 그럼요. 꽁트대결해야죠. 너무 영광이죠. 잔뜩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쉽지만 인사드리고 노래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아까 말해주셨죠? 맞습니다. 잠깐 한번 불러주세요. 이 노래도 일어나서 부르셔야 돼요. 이 노래도 살짝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노래방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이렇게 박수!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자 내일도 박수치 함께해요.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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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으로 불빛만은 비싼만 버전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